TF와 추천 아식스 C3 그 다음에 아슬레타 1005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, 캄피나스나 쌍루이스나 뭐 상관없고 푸마의 프로 케이지는 비추고 아디다스의 코파센스 비추고 스피드플로우는 성향에 따라서 한번 신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이키 TM4 14 모큐럭 14의 TF도 성향이 맞으시면 신어 보시고 살 수 있는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아슬레타나 아식스 CS3는 아예 구매 살 수가 없고 푸마 TT, 프로 TT 둘 다 꽝이고